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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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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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꺼? 왜이들이 고려하나? 좋아보이는데? 응 아 그래요? 손담도 해요? 어때? 안 괜찮아? 또 떼야돼? 아 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지가가 여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마음물을 사용해 코팅장갑이요 코팅장갑이요? 코팅장갑이요? 네? 코팅장갑이요 코팅장갑을 열어봤는데요 이런걸로 살거냐 요거 한클리 차갑니다 몇클리에요? 한 다섯클리 산까?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삼? 수육해먹기 네 뭐지? 아뇨아뇨아뇨 아 이래요 네 네 두 번째는 홍비소 오빠라 다시 전공 올해 이제 찬농사가 시작됩니다 찰비가 냄새가 난다 중간에 도착한 한 장면이 찰비가 나랑 옷을 마찬가지로 도착한 곳은 도착하려고요 도착한 곳은 도착해드려야 할 수 있게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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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과실나무는 이렇게 안하고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위로 안고 있잖아 그 중에서 거금 많이 딸이 가는데 , 전목하는거? 나갔고 후에 흐르렀다 내 코가 아깝다 안 나 에에에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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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해놓고 다시 나아가서 그 괜찮은거에요? 일단은 일단은 그냥 이걸 한통 준거에요? 물이 한통 준거에요? 물이 한통 준거에요? 물이 한통 준거에요? 물이 한통 준거에요? 여기 한통 준거에요? 여기? 여기. 소주, 간장, 양파, 대파, 생강,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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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월계수잎. 목삼겹이거든요. 요거가 한 한금반정도 돼요. 요거 한 반을 잘라야돼. 갈아야겠다. 고기 넣고 그냥 다 넣으면 돼요. 양파 넣고, 월계수잎 넣고, 생강 넣고 그냥 다 넣어요. 마늘은 얼마 없어서 있는대로. 그 다음에 반 뿌리 넣고, 소금, 간장. 그 다음에 콜라. 콜라는 500ml. 그냥 잠길정도로 넣으면 돼요. 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물을 다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넣고 조금 더 고거쪽에 넣Es 이렇게 보육 winds까지 던져요. 요정도면 둘이 충분히 먹더라 근데 대충해도 맛있더라구 김치가 두 종류에요 이거는 내 김치 이게 바로 이게 저희가 농사진 한국 배추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국회는 다 산소 물에 고기 물에 고기 금요일에 고기 막걸리 한잔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걔 또 많이 줘 수고했어요 오늘 당신이 수고했어 아우 시원해 드셔보셔요 사르르르 녹아요 당신에게 먹고싶다고 그래서 했잖아 응 너무 맛있다 진짜 한번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요 그치 콜라 만들고 너무 쉽잖아 간이 딱 맞아? 응 그 레시피 간장 간장을 넣었잖아 이거 아니 진짜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거 쌈장도 이거 되게 맛있는 거야 여보 음 진짜 맛있어 이거 갖다 먹어야지 애들 보면 해줘야겠다 다이상 지난번에 해줬지 요즘 낸 가이드 연야되야 네 파파파 머스타드 와 그치 야 다 요즘 골프에 빠져가지고 잘 돼요? 좋은 놀잇감 생겼어요? 좋은 놀잇감 생겼어? 나무들은 좋아하겠다 비가 오는데? 넘어졌구나 블루베리가 도착했어요 이거 내가 옮겨야 되는데 블루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